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엄청 피곤하네 진짜 아이고 밥상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네 아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캠이 멋졌다고 되는데 왜 어 나는 제대로 보이는데 어 진짜 화면에 멈춰버린다고 잘 나오는데 영광 판매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 잘 저는 이게 잘 나오는데 이상하네 네 하이 여울사라 감사합니다 네네 어 왜 이상하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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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진짜 제가 오늘 공지 얘기하면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한다고 그렇게 댓글나고 그렇게 댓글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요 거기 제가 댓글로 남겨놨고 샤넬이랑 어디 좀 가야된다고 이제 샤넬이랑 어디 간다고 했는데 사내 갔다왔어 사내 내일 대회도 이제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끝나고 나서 헤맨거에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저녁 한 7시쯤에 출발했는데 그 뭐야 진짜 깜깜하거든요 엄청 깜깜한데 와 이 산에서 홀린다는게 뭔지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껌에서 하나도 안보여요 근데 계속 똑같은 데가 나오는거에요 관악산 돌아도 돌아도 계속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왜이렇게 갑자기 막 이게 홀린다는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계속 똑같은 장소에요 돌아도 돌아도 그래가지고 아 왜이러지 샤넬이랑 나랑 이게 막 헤매는거에요 근데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무섭더라고 어두워서 하나도 안보여가지고 와 이게 진짜 홀린다는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와 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와 왜 자꾸 이게 아 땅에 그때 보니까 산에 무슨 고양이 고양이 캔 그거 버려져 있었거든요 고양이 캔 버려져 있었는데 제가 고양이 캔을 한 4,5번 봤어요 걸어가다가 돌아오면 또 밑에 땅에 고양이 캔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고양이 사료 캔 어 고양이 사료 그게 뭐 계속 야 왜 자꾸 여기로 오냐 이러면서 아 고양이 캔 왜 이렇게 보이냐 이러면서 네 맞아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존나 쫄하네 네 아 월류 에 어잉 나 페널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뜨린거야 정상 종료했는데 왜 이렇게 뜨린거야 크로우는 지금 오고 있을거야 9시 40분에 버스 탄다고 그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아마 여기까지 오면 한 시간 넘으니까 11시 쯤 되겠지 아무 아니 흠이 없어 홀린다는게 이런건가 싶더라구 처음 겪어봤는데 아니 아마 그린에 데리러 가야될거같아 그린으로 온다고 했으니 아마 그린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카타를 너무 안올렸네 난 좀 싫을게 나야될거같아 네 근데 아마 크로 데리러 갈 때쯤에는 아마 방종을 해야하지 않을까 내일 또 빨리 가야되니까 캐릭터.. 아니 제가 쓴거 아닐까 연료구검 네 그래서 아마 한시간으로 할랄까 오늘 아 그래요? 예전에 한번 썼던거 있었는데 네 네 영어로 얘기하죠 월요일날에 이제 기사가 뜰거에요 월요일날에 내일은 내일은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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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한거 올라올거고 월요일에 아마 인벤에서 인터뷰한거 올라올거고 월요일에는 기사가 뜰거구요 월요일부터 이제 말하고 다녀도 되겠지 아 2피? 2피가 이제 라이트 로드 오픈 어 아 엠바보 뭐 왜 그런거 죽겠지 아 엠바보 왜 그런거 죽겠지 아이씨 안여야된데 내가 진짜 라스랑은 학을 뗀다 라스랑은 하도 많아 아이씨 아이씨 쇼미너니님 감사합니다 라스 아이씨 아니 하우 안반데 뭐라해줄래 제가 에이티를 못봤어요 금방은 못보고 아까 다시 보기로만 좀 봤어요 아이씨 오케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스 학을 뗐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이게 밸런스가 좀 엉망인게 특히 라스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드라이잖아 드라 슬라 아시죠 드라는 슬라이딩에 상단 해피에다가 카운터가 달려있고 막혀도 마이너스 식사입니다 그래서 특정 캐릭 빼고는 안뜯단 말이죠 근데 라스도 슬라이딩이 있어요 근데 총량 발동이 밀리고 상단 해피가 바로 안나오고 카운터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막히면 떠요 그래서 아니 얘는 슬라이딩에 카운터도 없고 상단 해피가 느린데 데미지가 센것도 아니에요 넘어뜨린것도 아닌데 얘를 막히고 뜨는거야 그러니까 아 베레스 개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라스랑 최야채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거죠 어 개발진을 낳아서 싫어하는거같아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어 개발진을 낳아서 싫어하는거같아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와 와 뷰렉스가 뭐야 유릭스 퀵이 맞다. 아케이드? 아케이드 1000만원인데 여러분? skyoo 이제 nog수해 printing 구 convinced 자 이런경우abor에서 네 골기 프로가 아닙니다 계란이 왔어? 우리 벤치남 계란이 왔냐? 야 힘이 다 이겼어 뭐 어무씨 벤치남, 야 벤치 끌고 당기면 벤치남이랑 하면 되지 벤치남 계란이 같습니다 따로 타보자 안녕하세요 네이마르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적하지만 대단하네요 2900원 되느냐 언제가 스피부도 한 번 KOKOKOKOX 히어어엉 쩔호호 하트 두번째 히어엉 아 히어엉 히어엉 으아 레이지 드라이브 개랑이가 배운 현우 같다고? 이씨 나 나왔을 땐 다 뭐 모아비 석상 이지라고 개랑이 오면 존재.. 너.. 너무 못됐다 은신 내가 맞는 말이라서 한 말은 없잖아 야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아? 아니야 어 나 올티야 어 무릎파이터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무릎파이터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퍼럭퍼럭 쿠럭쿠럭 지금 오고 있대요 상..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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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고 있어요 몰티 이거 이상해 생긴거 아니에요 막 벙크를 닮은거 아니에요 천 Bernabey 석상 스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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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올 stealing? 이름이 정우성이네 이름이 정우성이네 이름이 정우성이네 올케 뭐지? 여기 4달만 떼나? 퍼펙트 저 모리배는 헉 이거 누구야? 아임 무지의 이름을 왜 얘기하냐? 이 모리배 같은 남자 방 구성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너의 벤치보다는 아니야 너의 벤치보다는 아니야 쇼미더허니님 쇼미더허니 야 내가 얘 닮았대 올티네 얘가 올티네 얘가 올티네 잘 맞나? 얘 나보다 어린데 고등년생인데? 고등년생이면 20살 그래 안맞은데 아 셔프러님 감사합니다 게임도 잘하시고 승승장 권십수 눈썹이 닮았네 어 눈썹이 닮았네 아이유니 소신받아냈어요 저는 100명 생겼잖아요 얼굴을 비닐까 벌글리리라? 어엌ㅋㅋㅋㅋ 왜? 타닷마스 참 미안하다고 얼굴은 비닐까 너무שר 폴붔 Vors O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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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우더라고요. 최고점을 받았다고. 이야.. 미래정도님. 추진영자님. 제가 다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마우스 가지게 되면은 대답하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주. 흠. 어우. 화난다. 엄청 친한 형인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못했다. 아.. 진짜. 너무 하신거 아닌가? 포기의 그.. 다들 생각했겠지만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아 졸라 레드스타님 ATL 데뷔해서 엘리자 열심히 연습하셔서 오버로드라고 아까 레드스타가 요즘에 자꾸 그러는거에요 아 무릎이랑 게임 좀 하고싶은데 무릎이랑 연습 좀 하고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연습 게임 좀 해줬거든 빨리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런 말 얘기해주세요 게임 잘못 만들었다고 욕했어 갑자기 하라다가 욕줬나 흐흐흐흫 아 그 그 모습에 사나야 잘하지 아이씨 비 흐루 비 아 졸라 일승이 싫은데? 멈췄네? 열심히 해줬거든 그렇습니다. 스팀은 진짜 빠르군요 스팀은 진짜 빠르군요 아 이거 패치돼서 그래 우수 잘 잡으시는 계단님? 저 철권 가끔씩 합니다 프레스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라운드 원 파이트 이 정도가 수잡 못해 줄래? 기가스 납작 걸리면 딱 걸리면 안 돼 진짜 침을 한다면서 아 뭐 나왔습니까? 침을 한다면서 맥 네 그치? 그치? 이거 좀 대단하다. 네에다 차라리. 유선 좀 희망해야지. 맞고. 대그에 운동해서 시드바한 사람들은 그 다음때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나오시죠. 어? 뭐야? 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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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샤넬 목소리 안들리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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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DJ약은 개판이었어. 머리. 진짜? 힙합하고 다니고 힙합하고 다니고 모잉을 하고 했는데 동대에서 봤더니 완전 호우드에 멀쩡하니 무카나가 눈한테 감사해야 해 이게 뭐야 욕이야 진짜 아니야 이게 확정돼 흐니 흠 흥 흠 흠 흠 흥 흠 흠 흠 100개 킥배 드려야되지 않겠어요? 안 떨어져? 아 킥배 내가 준 게 아니라 무릎님이 게임하다가 절 줬어요 진짜로 무릎이 손은 직접 준 겁니다 무프레카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너는 머리카락도 윤디형이야 아 게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냥 조시라는 카드로 조시라는 카드로 음 음 무릎에 옹지면 좌강 엑락을 엑락할 때 처음 나오지? ㅎㅎㅎ 으아아아우 어허우 죽이 들어가나? 라운드 트위스트 있습니다 어? 으허 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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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허 흐허허 기가스가 바벨이신데 아 디콘이 스마일이 내일 대회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안나갈팀에 나가도 한 3개전에 탈락할팀이기 때문에 일단 응원의 비중은 안풀려고요 야아 야아 봤습니까 진짜 봤어요? 앉아서 피하고 저것도 흔리고 개랑 나는 수준이 너를 볼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하하하하 야 차도 차도 좋고 얼굴도 괜찮아 직업도 좋아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리액션을 주는데 제가 옆에서 별로 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형 기분 나빴으니까 꺼져 그냥 딱 가 우리형 기분 나빴으니까 요건 그냥 못끼려 하하하 아 화나이네 아아 파이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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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비해 상대방 아! 상대방 라운드 2 패트 아... 되었네 아.. 진짜 괜히 화랑 욕하는게 아니네 아.. 언제나.. 오.. 맛있네 쥬씨가 좀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내가 쥬씨 되게 답답해 어.. 쥬씨 쥬씨 화랑으로 나눠 버렸던데 음.. 음.. 아.. 콜은 진짜.. 예.. 콜은 사람킬에게 아니죠 아까 콜스로 진짜 기가쎄거든요 근데.. 베이지에서 업하는 데 맞고 끝났으면 진짜 쥬씨에뻔다 붕 꺼내니까 끝나더라 흐블 흐흐흐 흐흫 흐흫 흫 휴 휴 휴우 휴 휴 워 쥢 아 무로님한테 도발은 진짜 조신부분은 안좋으실던데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예 리벤지 안하신게 좋을.. 아.. 오늘 여러분 갑자기 움짤 팽이 움짤이 떠오른데? 매너법 빡빡빡 난 도망갔다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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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나? 샤넬 차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차야 아 또 제 파일 안 외웁니다 안 외웁니다 안 외웁니다 가만히 넣는 거 진짜.. 아이고 아르침 아이침 이야 그렇죠 끝! 그치? 왜 이래? 처음 알게 내가 누구였어? 응 무르강을 벌릴 거 같았어 무르강을 벌릴 거 같다니까 와상도 무르매했어 어? 잘생긴 레디스터랑이네? 야 이거 아니네 여러분 저 뻥뻥 차는거는 진짜 기분이 1에서 10일 때 3정도 될 때 하는거거든요 뻥뻥 차는거는 어퍼 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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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어퍼 원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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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래도 재밌네 어 기분도 좋고 오늘 쿠로도 온다고 하니까 찡긋 어? 레디스터랑 왔어? 어? 레디스터랑 칭찬했네 레디스터랑 사랑입니다 레디스터랑 사랑입니다 레디스터랑이 내가 마이티 올렸다고 올렸는데 레디스터랑이 나는 팁좀 주라고 그랬어가지고 팁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랬으니까 어우 중요하지 내 의미를 잘 못 알아듣고 레디스터랑이 레디스터랑이 진짜 당진한번 놀러갔었는데 아 진짜 거의 황제구점 받았습니다 야아 흐흫 케이오 라운드3 exploitation 어어으어 어어으어 오오오오오오오… 기분이.. 기분이 2단계로 강등되었습니다 여원님 어서.. 네 아.. 걱정이나 기분이 2단계인데 아아아아아아아 또 저걸 또 저렇게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뽕뽕뽕 얜해 아, 자꾸 저렇게 도발하시면 안되는데 어어 하지마요 총한데 맞았을텐데 아, 진짜 안했으면 좋다 아.. 아 다행입니다. 대전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죠. 저울도 안합니다. 사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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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오프면 오 치블린 아 네 방금 도발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죄송할 짓을 왜해 역시 기분 2단계 기분 2단계 기분 2단계 우리형 기분 풀어드릴게요. 기분좋아졌습니다. 아 뭐고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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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투 파이트 세경기 먼저입니다 내일 에이조 에이조 기대됩니다 아 채연님 감사합니다 세면에서 본거 진짜 간만이에요 1 2 2 1 1 2 3 4 4 아 미스터 제이키님 알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육신대로 외쳐주신 저 엄청 살아왔는데 저 마우스 저한테 없어요 크아 상상감사합니다 저건 관종이야 관종 아무도 방한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무도 만날 수 없다였나? 아무도 만나도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빠꼬미님 빠꼬만데요 좋아 멋쟁이 축하님 10개 사랑합니다 비제이 레드스타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전어포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전어포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전어포구님 고맙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네 모장구님 내 대회 파이 나 모른다 진짜로 아이디 많이 들었어 잘한 분이라고 참치 김맥주님 하이 어 그래 고맙다 우리나라 리차오랑 최강 아니냐 아 진짜 역시 아이디 많이 들었어 비할때 나 디할때부터 했었어 어 나 리차오랑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싶다 전어포구님 비할때부터 하셨어요 김작가님 전두할때부터 야 너무 잔인한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전두할때부터 전두할때부터 레드스타인 전생님부터 솔로 저런 관심조차 좋아한다 아 진짜 레드스타인 진짜 대단하다 라운드 1 라운드 1 파이트 도토리님 예예 도토리님 기가서 진짜 사나 아 십밥하고 그래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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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투 으흠 수고하셨어요 병으로 왔어? 그래 병보다 무서워했다 항상 응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단스님 잘했어 항상 응원해 바오 형이 좀 더 잘해서 잘했어 아 야 고생했다 라운드 3 파이트 저 화려한 모델이 나왔는데 랩도 살짝 섞어봤는데 진짜 오죽다 아 아 네 플라이언스님 신상을 밝힐 수 없는데 예 무섭더라 동생입니다 K.O 라운드 4 파이트 로드 4 이 카드 안녕하세요 와 아 진짜 잘하네 무르닌보다 푸빙는 네 여기서는 없어요 그린 생각 좀 또 내가 강연진 어 동일이 형이 더 형이죠 침박사도 대홍입니다 아 모르르 형두근입니다 모르르 형두근입니다 진짜 맞네 아 이거 진짜 몰랐었다 야 샤추야 지노를 웃기지 쟤 빵 터졌대 지노를 다 웃었다 그랬어 아 소담 형은 진짜 여전히 게임 하시나? 아 진짜? 이야 진짜 이상하다 썽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적당히 합시다 레이드스탄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형 진짜 형 아만다 100 아니 숫자 1호가 굉장히 눈에 나치 2등대 고마워 로브 고마워요 진짜 에이 나 네트스탄 진짜 사랑합니다 샤추니 아닙니다 아만다 1점은 아니에요 네 1점 아닙니다 1점 아닙니다 로하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로야 태풍선 100개 풍년이네요 오 저 덱인데 저걸 굳이굳이 가서 쟤 깰그는게 진짜 대단하다 아 되게 훈훈하네요 아... 아... 아까 김 작가님... ㅋㅋㅋㅋ 김꾸림님 별통선 300개 감사함! 뭐야? 뭐야? 와 김꾸림 400개? 이야... 질수없다 개꿀이네요 질수없습니다 여러분 꽃게 꽃게랑 400개 네 지을수없습니다 꽃게랑 400개 아 뭔가 저 환호받는게 너무 부럽다 역시 저는... 어... 저 맞짼놈이야 나도 어쩔 수 없는 간족인가봐 ㅋㅋㅋㅋ 그래도 우리는 집상시다 으으음 종1 흐으으으 this 네 좋습니다 아.. 야아.. 저거 좀 못하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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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게 저렇게 돼 있네.. 아.. 아.. 쫄깃 잘하네요 진짜 흰.. 우오옷 아.. 흰.. 왜.. 흰.. 대회에 나가면 1회전 탈라인 때문에 급시 나가지 않습니다. 연습해서 3개월 뒤에 나갈 생각은 있더라구요. 혜랑이 잘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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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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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노리미 렛노리미 이렇게 자꾸 해서 꽃 냄새가 나면 이때는 너희 머리에서 꽃 냄새가 나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꽃냄새가 자꾸 나는데 너 뭐일까 하겠어 아 진짜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 반만 들었으면 진짜 진짜 꽃냄새 나 내일 총을 했다 적당한 한 8cm 정도의 머리카락 길이와 살짝 길어 꼬여있는 너의 반 꼽혀서 약간 오가닉 샴푸 같은 느낌 오가닉 샴푸 약간 브라운의 컬러가 아주 많은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 독트로는 지금 강등 위기입니다 야 무릎은 손톱도 잘생겼어 소 소 뭐한다 얘들 뭐한다 얘들 뭐한다 왜 끊긴 거야 여기서 왜 왜 왜 여기서 랩법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랜선이 끊기는 거지 동기중이라니 랩법이 아닌가 여러분 동기중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아니 동기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이해가 안 가서 폴리스 뜬다 야 아 타켓이 아 아직 아주 들을 것 같은데 여기 η 이 질로 그녀 앗 바뀐 scheduled 눈 롸 러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진짜 러븐이면 사랑인 것 같아요 아 타케씨 어? 아 오진성 추종장님 안녕하세요 네 윌리엄 왔다 윌리엄 어 안녕하세요 윌리엄 어 오진성 추종장님 오셔가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꽃게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꽃게랑이라고 합니다 아 러븐 요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말 한 열 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고마워요 내일은 어디냐 노량진 편에 보면은 꽃게랑 나옵니다 어깨 담아봤어요 너무한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릎을 무릎 담았어요 그러면 여기 담았어? 아 타케씨 아 천지님 하아 감사합니다 넌 잘생겼던데 아 습관 좋았어 재밌었어 좋은게 케이오 아 라운드4 파이트 아 빈아이돌이니 감사합니다 예 만년구딱 응깜잇 잠시만요 여기가 뭐야 하구 와 할아버지 네, 크라스런이 아직 모시고 있는데, 거의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철판하고 있구, 데파른 것 같고, 세븐테 죽은 것 같습니다. 오오! 타케시, 타케시 가 타케시 아 제팬? 네 제팬사람입니다 타케시 타케시 끄고있어 타케시 아 보자 금성 지어버린다 어 아쉽니다 무릎님이 형입니다 10분 6분 10분 2 1 2 3 4 5 4 5 5 6 5 5 5 욕같다네 죄송합니다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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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4 파이트 아니 나 너 옛날에 비하자 작다란 게임이 있어? 아냐 나랑 저 나랑 나랑 작가님 제가 낙하는거 몰라요 흑사넷 게임하시다 흑사넷 흑사넷 배틀팀이셔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잘하는걸로 붙어보려고 했었어 흑사넷 흑 흑 흑 흑 흑 내가 창피해볼 때는 네가 더 더러웠어 게임하다 흑 네가 더 더럽게 했어 게임하자 흑 흑 솔직히 작다란게 내가 흑 흑 연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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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오퍼로 막 흑 정 그렇죠 흑 엇 그냥 응 서 카 relax 그래 갱 수고하니 택시쿤 수고하니 택시쿤 아 떴습니다 승단 떴어요 오와리です요 크로크로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키사는 오와리니데스요 고음으로 잘 맞아요 덧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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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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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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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악! 또한ож이! 아이씨이군! 스쿠이데스! 마지꺼요! 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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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크로코로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만에 익힐려는게 아니고 진짜 일본에서 뽑는거에요? 진짜 일본에서 뽑아봤어 히이상! 이제가 우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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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타케시군?! 타케시군은 이정도로 넌 쓰러지지 않아? 타케시군? 오하아아아 아아아아 나무르니케그! 와아아아 F失敗 으어어어어 4. FIGHT 와우 이끄요! 이끄요! 이자상 이끄! 타케, 타케시쿵은 이제 시작이야! 야! 프레이진데스!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당연한거야 오였습니다 사이 세비오 승강 축하드립니다 세비오 50대 세비오 50대 Q7 여기네 frame 여러분 그린으로 가서 크로를 strain 집으로 와서 빨리 자는게 맞는것같아요 지금 게임하면 또 12시 넘으니까 네네 여러분 쩡이님 선교수에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쩡이님 감사합니다 쩡이님 진짜 감사합니다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별천개 감사합니다 별그리지마 미쳤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천개인데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대회 내일 또 대회가 있고 하니까 빨리 지금 가는게 맞는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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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